무섭다구? 왜 무서워 참외먹으자 참외를 어우 너무 매워 참외를 먹자 어우 너무 매워 진짜 매워 코딱고 입 닦으면 어때 내 건데 그쵸? 내 건데 내 코딱지도 내 건데 뭐 똥도 내 몸에서 나오는 건데 뭐 더럽긴 하지만 속에 있던 거잖아 내 속에 똥이 내 속에 있었어 어? 먹지를 말아야지 그러면 그치 다 내 거지 다 내꺼야 너무 화내가지고 여러분 내 캠이 겁나게 화난가봐 어? 응 어? 정신이 넘어 뭐.. 옥 옥 너무 잘어 나는 이거 껍질채도 먹어요 씻어와야지 그러면 저는 껍질채 먹습니다 원래 껍질채 먹으면 몸에 좋대 그리고 이거 밥반찬으로도 먹어도 맛있어요 쌈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이거 모르지? 내가 나중에 한번 먹어볼게 모카야 어 오이같이 소간에 거 빼내고 쌈장에다가 얇게 썰어가지고 쌈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알았어 볼게 모카야 음 너무 맛있어 무슨 화려함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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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시청자님 어디서 홍보실이냐 그니까 참외가 메인이고 아까는 애피타이저 어머 두산이로 바꿨네 이게 정겹다 야 참외씨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다 밖으로 나오잖아요 아 봉순아 너 그거 야 아니 저거 있잖아 짜왕 건더기를 하나 꺼내가지고 애복님 농화를 가서 농사인하고 새참 먹는 대학생 같아요 저 사람이 뭐라 그랬는데 미궁님 미궁님 너무 말 재밌게 하신다 미궁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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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말 잘하시네 미궁님 참외는 진짜 진짜 이거도 맛있나봐요 맛있나봐요 이건 맛없을 것 같아 음 맛있어 사매 두껍게 깎지마요 나 잘 못 깎어 또 밀짚모자 쓰라그러면 내가 써도 있어 우리집에 밀짚모자가 두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자 1번 2번 2번 두사님이 30개 고맙습니다 아 2번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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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4번 5번 3개 1번 4번 5번 5번 4번 5번 5번 어휴 우람했던 그 팔도 다 뺐어 어머 꽉 사장님 어서오세요 꽉 꽉꽉 아까 먹방 때 비키니 입고 야방 하신다 하셨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쥬 살 빠지면 자꾸 노출이 하고 싶대요 아 예 두사니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고마웠습니다 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 나요님 제가 복싱을 해서 어머 민쌤 무슨 나뭇잎 수박 하나 반통 다 긁어먹는 다음에 여기다 딱 끼워야지 무슨 불쳐 그 수박 반통 해가지고 딱 끼워 딱! 딱! 어머 1,2,3 너 오랜만이다 여러분 1,2,3,2가 작사관 작곡가인가 작사관가 제가 저래요 바스트리 자신감 없어요 1,2,3,2가 한번 내뱉다 하면은 장군님이랑 양대산맥이었지 장군님 가끔 오세요 여러분 저 유튜브에 비키니 입은 사진 있어요 영상 있어요 영상 사랑애봉이님 봤죠? 비키니 입고 방송한 적 있어요 하파세븐님 계세요 지금 지금 어 비 로그인으로 보고 있을거야 아마 비키니에 비키니 입은 거 있습니다 유튜브에 아주 적나라 하겠다 보다 봐주세요 호르몬 수치 올라간다 보고 오세요 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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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제목이 뭘로 돼있지? 애봉이 비키니로 돼있나? 어 미지국걸님 쌈식회 고맙습니다 우리 두산이가 이 시계 고마워요 진짜야 진짜야 우리 진짜 자신 진짜 이러고도 방송했었어 이러고도 방송했었어 아 에브랍은 그때 있었구나 후회 안해요 아 해피콘이님 그렇게 빨리 먹었어요? 옆에 있는 게 뭐예요? 인체는 신비해 야 내 여보 몸이 신기하니? 어머 꽉 사장님 고맙습니다 꽉사장님 고맙습니다 꽉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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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백구 백구 고맙습니다 사장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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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우리 복싱장 거기에 독사님이 한 마리가 계세요 그분만 만나면 살이 쭉쭉 빠져요 죽어 죽어 내가 내일 보여줄게 12시에? 왜? 우리 거기 독사 코치 님이 계신데요 나만 싫어하나봐 독사가 물기전에 먼저 부세요 댐빌수가 없어요 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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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미워하나봐요 죽어 죽어 내가 내일 틀릴게 내일 내일 한 5시 좀 넘어서 틀게요 결혼 결혼 초대회가 너 1,2,3이야 그분은 내 방송 안 봐 살 빼면 예뻐질 것 같아서 더 독사 본능 발동 하시나봐요 근데 나한테 그랬다 아 애뽕님 더 이뻐지 운동하셔서 더 이뻐지시면 어떡해요 이랬어 으악 뭐 이뻐져요 지금 살 빼서 이뻐지시면 어떡해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섹시녀 변신이요 흠 흠 쭈니언님 고맙습니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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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우 하퍼님 거기 도수치료사부님 님이랑 하퍼님이요 예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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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1 2 3 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제가 빨리 먹는 편인가요? 아 천천히 먹어야지 빨리 먹었고 나네요 겁나게? 왜? 아 진짜 내가 아니 아까 너무 매워가지고 그 기운이 아직도 있어서 그래 아유 우리 최민이가 한계에 누굴 그지로 하나 고마워요 레몬물에 사카린 타서 마시니까 맛있죠? 괜찮죠? 너무 시면 그렇게 먹으면 돼 아 지금 내가 진짜 빨리 먹었어? 미안 너무 좋아 안녕 나는 이렇게 좀 잘라서 먹는 거보다 이렇게 베어 먹는 게 더 맛있거든 그냥 나 베어 먹을게요 그냥 에? 저 베어 베어 먹겠습니다 나는 짜왕이 그냥 매콤한 짜왕인 줄 알았더니 매워요 왜 베어먹으면 어때 어디 안가 아니 내가 이렇게 빨리 먹는 먹었는지 몰랐어 버퍼가 그렇게 심해? 아 친구네 사장님은 언제든지 갖다 줘도 돼 배달하는 거 야방할까? 나 거기 가면 또 소주 먹어야 돼요 갖다 주고 빨리 와야 돼 내가 맨날 술이잖아 아 그만먹어야지 술을 술 안 먹었잖아 아무튼 내가 한 2kg는 더 빠졌을 거야 어우 더워 어우 더워 배달할 때 밀친모자 쓰고 가 욕먹을 일이 있어요? 원두막 컨셉 아니에요 써보라 그래서 써본 거예요 샤워할지 갔다와서 어우 더워 어우 땀이 아직도 나 어우 땀이 아직도 나 운동하고 와서 늦을까봐 거기서 샤워 안 하고 집에 와서 샤워한 다음에 바로 튄 거예요 눈썹 입술만 바르고 고마워 쭈니오님 고맙습니다 엘리삼 왜? 왜 샤워 너무 좋아? 쭈니오님 고맙습니다 눅 quand inh 고맙습니다 조금보다 쭈니오님 고맙습니다 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 있잖아 그 체육관에 있으면은 하게 돼 너무 심한데 하게 된다니까 온종일 저기 위에 있어요 참외 4알이요 아우 참외 우리 봉숭이 귀엽죠 삐졌어 요즘에 내 운동하느라고 늦게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거기 복싱장 등록하면 볼 수 있지 삐지는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원래 내가 좀 일찍 들어오면은 현관까지 나와가지고 막 이러는데 삐지면 안 나와 저기 타워 있잖아요 저기 타워 꼭대기에 있어서 막 이래 막 눈을 불쌍한 척해 막 이래 눈을 막 지그시 감아 그럼 삐진거야 진짜 그래요 삐지 내가 좀 오래 있다 보면은 밖에 안 현관까지 안 나와 타워에 앉아있어 그냥 야옹야옹만 해 벽 어 손이 쭈글쭈글해졌어 내 한마리에요 우리 봉숭이 보여줄까? 잠깐만 잡아있어 봐요 저 꼬셔야 돼 추러 가지고 꼬셔야 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 아 놀랬어 도망갔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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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기린이로 안올라가요 봉수아 빨리와 봉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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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맘먹자 맘맘먹자 코에 점 보여줘 코옆에 점 점 점 점 점순이예요 점순이입니다 얘는 꼬리가 짧아요 꺄 아우 맛있다 아우 맛있다 아우 맛있어요 내 봉숭이가 아 아우 맛있어 아 더 먹겠다 아유 맛있어 어떻게 먹는대요 루루님 길냥이 내가 얘 손바닥만 왔을때부터 봤어 아유 맛있다 다 먹었지요? 우리 다 먹었지요? 일로와봐 망세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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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꺼야 앙 앙 앙 다 먹었다고 봤어 나쁜 년 나쁜 년아 나쁜 년 으아 쟤 좀 까칠해 쟤가 내가 애기때부터 키운게 아니라 바깥에 고양이였었거든 어떻게 하다가 친해져가지고 처음에나 캬아악 막 캬아악 막 이랬었는데 점점 친해졌다가 쯧 쯧 쯧 아우 털 봉순이 이쁘게 생겼죠 봉순아 뭐하니 밀짚.. 밀짚모자 친구네 배달가는거 제가 야방 잠깐 캘게요 쯧 쯧 어 봉순이도 하악 쯧 막 캤었는데 내가 얘를 작년 5월달부터 봤었거든요 요만했을때부터 쯧 그때 막 곁에도 안오다가 몇달 지나니까 좀 친해 이제 앞면이 익으니까 계속 친해져가지고 내가 이제 현관으로 이렇게 딱 밥을 줄 때까지 친해졌지 그래서 내가 확 가다버렸어 자 자 1 2 3 먹어 눈으로 먹어 어 아 5월님도 많이 좋아해요 저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치우고 치우고 가야지 치우고 야방 잠깐 킬게요 여러분 그래 너 대단하다 1 2 3아 아 추천주님 고맙습니다 아우 더워 아 1 2 3 원래 저래 그러면 여러분 저 이제 그만하고 녹방을 키고 여기 다 치우고 가겠습니다 12시 넘을거 같은데 이따 잠깐 봐요 그리고 내일 그리고 내일 먹방 할겁니다 여러분 좀 늦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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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